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정책론 중에 주택정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토지정책 봤죠? 그러면 주택정책을 우리가 크게 임대정책, 세대로 사는 거죠. 임대정책하고 그 다음에 주택정책은 분양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 사는 거, 세대로 사는 거, 그런 정책 두 개로 나눠서 배울 건데 임대정책이 훨씬 중요하고요. 주택정책보단. 임대료 규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얘가 제일 잘 나오고 경제학적으로도 이 임대료 규제 정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 위주로 오늘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포인트는 이 임대료 규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이 임대료 상한제에 규제하는 가격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돼요. 상한제라고 해놓고 낮아야 된대. 이거 이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임대료 규제는 안 좋아. 무조건 안 좋거든요. 되게 안 좋은 건데 장기일수록 더 안 좋아요. 장기일수록 왜 안 좋으냐면 초과 수요가 심화가 돼서 안 좋은데 여러분들 장기가 단기보다 더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장기에서 초과 수요가 심화돼서 안 좋으니까 장기에 더 안 좋으니까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심화돼서 탄력적일수록 더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왜 그런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료 규제 정책 말고 임대료 보조 정책은 좋은 겁니다. 좋은데 그런데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요. 왜? 보조해 주니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이거는 주택수가 결론적으로 변하지 않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을 시행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공적시장에 있는 임차인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시장, 분양시장을 볼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뭐랑 거의 똑같겠어요. 그치?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나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효과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임대료 상한제를 배우면 이 분양가 상한제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교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재. 자, 몇 페이지냐면 17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택문제와 주택정책 보시면 주택문제는 크게 양적인 문제가 있고요. 자, 양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뭐가 나요? 그렇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질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럼 먼저 양적인 문제는 당연히 물리적인 주택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의 부족 문제예요. 물리적으로 신축 주택이 부족한 거다. 그래서 주택의 절대량 부족 현상을 말하며 가구 총수, 자, 이거 한번 괄호 쳐보세요. 가구 총수 더하기 필요 공가수를 합친 필요주택수, 괄호, 요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동네에 어떤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100가구가 살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동네에 건물이 100개만 있으면 요 100가구가 행복하게 잘 살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이 동네 내에서 이사도 가야 되겠죠. 이사도 가야 되면 100가구 살면 딱 건물이 100채 있으면 안 돼. 몇 개 더 있어야 돼요. 좀 빈집이 한 10개 정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사 갈 때를 대비해서 좀 회전이 잘 되게 빈집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가구가 살면 한 10가구 정도의 빈집, 공가수, 공가가 뭐예요? 빈집, 필요한 빈집이 10채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가구 총수 100하고 필요 공가수를 더한 게 뭐예요? 필요 주택수가 110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구수보다 뭐가 더 많아야 돼? 공가가 있어야 되니까 가구수보다는 필요 주택수가 더 많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양적 주택 문제에서 가구 총수보다 모자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 주택수보다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주택수에 비해서 주택수가 미달하는 걸 우리가 양적 문제라고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제가 너무 열을 낸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가율 공가율은 빈집의 비율이에요. 총 가구수에 대해서 아까 100가구였는데 10채가 비웠죠? 그러면 빈집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10%겠죠? 공가율이 그죠?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들으세요. 제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늘 본격적으로 중요해질 거냐면 임대료 규제 있죠? 임대료 상한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해질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봐봐요.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적정한 공가율이 필요로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양쪽 주택 수요의 증가 요인 그러면 주택수가 점점점점 또 많이 필요해지는 이유가 뭘까?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대가족일 때는 10사람이 한 가구를 구성해서 한 건물 하나만 있으면 됐죠? 근데 요즘에 핵가구가 돼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들은 흩어져서 사니까 핵가족화 현상이 양쪽 주택수를 더 증가하게 만들고 인구가 증가해도 주택수가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기존 주택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양쪽인 주택이 더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나 핵가족화 현상들 때문에 필요 공가율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같은 거 결혼하면 분가해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공공사업하려고 주택들을 불량주택을 싹 다 철거해버리면 물리적으로 부족하죠. 오케이 아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다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실은 제일 포인트는요. 핵가족화 현상 때문에 양쪽으로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외울 거 아니에요. 시험이 잘 나오지도 않고 오케이 그냥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적인 주택 문제는 뭐예요? 불량주택의 문제예요. 질량주택 자 그러면 이거는 보급된 주택이 질적 수준이 낮은 건데 여기서 그나마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밑줄 저소득의 문제 우리 이거 여과에서 배웠죠. 여과에서 불량주택이 문제가 돼서 불량주택을 싹 쓸어버리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자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량주택을 쓸어버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을 높여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여과에서 배웠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저소득의 문제야. 질의 문제는.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해요. 양쪽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물리적으로 주택 수가 충분히 갖춰줘야지 그 다음에 질적인 문제를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질적 수요를 증가하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렇다고 소득 증대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뭐냐면 만약에 아까 양적인 주택수가 필요 주택수라고 그랬죠. 필요 주택수가 다 채워지면 양적인 주택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필요 주택수를 모두 충족하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X 왜? 왜냐면 양적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해결해야 돼? 질적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죠? 양적 문제만 해결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지. 정부는 끊임없이 정부는 일을 하라고 건물만 다 채워놓으면 땡이 아니네? 질적 문제도 해결해야지. 아셨죠? 어느 게 먼저라고요? 양적 문제가 먼저 그 다음에 질적 문제가 그 다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 질적수료를 증거시킨 요인 나오죠. 그 다음에 주택의 필요 량 산정 방법 아예 보지도 마세요. 그냥 여백이 너무 많이 남아서 넣어놓은 거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입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보지도 말아요. 이거는 그냥 여백이 많아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그 주거비 부담 정도라 그래서 슈바베 지수 PIR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RIR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공식 같은 거 여러분들 뭐 보실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얘네 지수 이름하고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큰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사실 이 지수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엔겔지수라는 게 있어요. 엔겔지수 그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지수인데 엔겔지수에서 온 건데 엔겔지수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지금 어 저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되게 유명한 지수예요. 엔겔지수 이거는 뭐냐면 소득분의 소득분의 식비를 의미합니다. 소득분의 식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먹는 먹는 데를 쓰는 거지 소득에서 얼마나 먹는 거를 쓰는 거지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벌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식비가 70만 원이 들어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천만 원으로 소득이 늘어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밥 한 공기 먹던 사람이 소득이 10배로 늘어났으니까 10배 먹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득은 많이 늘어나도 식비가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지 10배씩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분자는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봐야 70만 원에선 그래 2배 이상 먹는다고 이제 좀 비싼 것도 먹고 그러면 200만 원까지 정도만 먹지 먹다가 먹다가 지쳐서 더 이상 먹는 데 쓰지 않죠. 그러면 봐봐요. 이게 식비는 거의 그대로인데 소득의 변화는 클 수가 있죠. 그러면 봐봐요. 어느 쪽이 더 저소득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자기의 소득 중에서 많은 것을 먹는 데에 투입하면 여가라던가 나머지 나머지의 왜냐하면 식비가 가장 중요한 비용이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 나머지 여가라던가 다른 쪽에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엔겔지수는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소득이 낮은 걸로 보는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클수록 아셨죠? 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이 슈바베지수도 이걸 보면 어떤 가게가 총 지출하는 금액 중에서 주거비 월세죠. 월세 월세뿐만 아니라 여기 뭐 상하수도비 다 들어가는데 주로 임대료 임대료 임대료가 이 사람의 가게 총 지출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좋을까요? 나쁘겠죠. 나쁘겠지. 왜? 이것도 지금 우리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그런데 방금 전에 엔겔지수는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필수적인 거 필수적인 주거에다가 돈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게 클수록 나머지 나머지 여가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즐기기 위한 인간적인 삶을 향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용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거비가 클수록 왜? 이건 생존을 위한 비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총 지출하는 것 중에서 주거비가 많을수록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슈바베 지수 클수록 안 좋은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슈바베 지수는 가게 총 지출 항목 중에서 밑줄 주거지가 차지하는 비율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클수록 안 좋다. 여기까지 슈즈가 제발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안 나와. 아셨죠? 이게 중요해요. 주거비가 차지하는 오케이. 그 다음에 PIR PIR을 보시면 PIR 이거는 Price Income Ratio 의 약자 입니다. PIR 이게 군대에서 PIR 인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훈련 받았을 때 그게 PIR 이였나 되게 힘든 훈련이 있었는데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 지수를 근데 아무튼 찍을 봐봐요. PIR 은 뭐냐면 연소득 연소득 근데 위에는 뭐냐면 주택 가격 이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소득이 1년에 1억 인데 주택 가격이 10억 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그렇죠. 10년 안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연소득이 1억 인데 20억 이에요. 주택이 그러면 요거 20년 동안 벌어야지 자기 집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PIR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어떤 게 더 나쁜 이것도 클수록 나쁜 거야. 왜? 주택 가격이 그만큼 비싸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거로서 주택 구입 능력 주택 구입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프라이스가 주택 가격이에요. 프라이스 인컴 소득 가격 소득 비 요거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요. PIR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PIR 지수가 높으면 주택가격의 부담으로 작용해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자기 주택을 갖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시험에는 요거 어떻게 해요? 요거 낮으면 그렇게 나오겠죠. 틀려요. 낮으면 틀리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IR은 렌트 인컴 레이셜인데 이거는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크냐를 보는 거야. 요거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요. 그렇죠. 이건 슈바베 지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게 높으면 안 좋은 거네. 그죠? 너무나 다행입니다. 너무나 다행이야. 하나라도 삑 우리 지금 4개 배웠죠. 엔겔 지수서부터 슈바베 PIR RIR 4개 배웠는데 이중에 하나라도 삐끗해가지고 클수록 안 좋은 거 배웠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다행이야. 다 클수록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라도 삐끗해가지고 클수록 좋은 거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4개 다 천만다행으로 클수록 안 좋아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가리킬 때 아주 쾌감을 느껴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배울 때 이런 한숨 덜었단 말이에요. 또 이중에 하나가 삐딱선타 하면 보통 이상한 거 선생님이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뜻만 알고 계시고 이게 클수록 좋은 건지 작을수록 좋은 건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정책의 목표를 볼게요. 자 그러면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단위적 측면에서 충분한 주택량을 확보하고 양호한 자 충분한 주택량을 확보한다는 게 양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양호한 주택의 질을 질적 문제를 해결해서 쾌적한 환경의 주택을 확보하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암기하고 자시고 이러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양쪽으로 충분한 주택이 확보하는데 대부분 후진국들이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당면하는 게 주택의 절대적인 양의 부족 현상입니다. 못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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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 가면 아직까지 주택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자 근데 우리나라를 볼게요. 후진국 뭐 필요 없어. 그냥 우리나라는 시험에 나오는 거 봐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물리적으로는 그 필요 주택수의 100%를 넘은 상태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뭐를 주로 해야겠어요. 양적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넘기셔가지고 173페이지 질적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봐봐요.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해결한 시점에서 당연히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는 게 요구가 된다. 이는 자 어 경제발전을 이뤄서 소득 증가 소득 증가 밑줄 주택의 교체 수요일에서 야기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자 밑줄 밑줄 여기서 물리적으로 100% 주택 보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양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해결됐다 하더라도 국가는 질적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 시행해야 된다. 요게 시험 주택 보급이 해결 100%의 주택 보급이 되면 어 국가는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뭐 안 펼쳐도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질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구요. 세금 받았으니까 건물 지어놓고 너희들 땡이 아니야 끝까지 질적으로도 해결해 줘야 돼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국가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쾌적한 주택의 확보 자 그래서 요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주택 종류의 주택 정책의 종류가 임대주택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 자 보세요. 주택 임대주택 정책하고 주택 분양 정책이 있는데 임대주택 아까 요거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규제 보조금 공공임대주택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따가 요거 세 개를 비교를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분양 정책보다 임대주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분양 정책은 네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떤 애냐면 지금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 제도를 서로 묶어서 비교하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를 얘네들을 서로 묶어서 비교하면서 배울 겁니다. 내용이 되게 단순해요. 요거는 임대료 규제만 우리가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174페이지 이제 정말로 중요한 임대료 규제를 한번 보자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똑바로 아셔야 되는데 임대료 규제로도 시험에 나오고 임대료 상한제로도 나옵니다. 상한제 이 임대료 상한제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정말로 이것 때문에 문제 틀리시는 분들 많은데 왜 임대료 상한제냐면 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그 임대 시장에 임대료가 임대료가 한 평당 뭐 가령 50만원이다. 50만원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럼 이거 정부가 봤을 때 야 이거 50만원 너무 비싼데 이거는 임차인들이 너무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여기다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임대료를 규제할 때 야 50만원 너무 비싸니까 30만원 이상으로는 받지마 30만원 이상으로는 받지마 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령 야 80만원 이상으로는 받지마 이래야 되겠어. 당연히 이게 지금 너무 비싸니까 30만원 이상으로 받지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제 이지만 봐봐 임대료 상한제 이지만 이 50만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고 여기에 있는 이 30만원은 규제 가격이죠. 규제 가격이 절대로 절대로 시장 가격보다 비싸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시장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높으면 안 되고 낮아야 된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름이 뭔데 이름이 이름이 지금 임대료 상한제죠. 상한제 이름에 여러분들이 이 상자가 들어가니까 시장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높다라는 지문에 많이 속습니다. 절대 이거를 주의해 이게 가장 중요해야 되고 시험 문제에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 임대료 상한제는 뭐보다 낮아야 돼? 시장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낮아야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임대료를 규제 가격을 80만원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단기에서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이러이러하고 장기에서는 그 효과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건데 임대료 규제가 낮으면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임대료 상한이 즉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령 80만원 정도로 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런 내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규제 가격이 규제 가격이 임대 시장 가격보다 높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면 더 헷갈려요.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지금 제가 한 걸 그리면 임대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50만원의 균형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50만원이 너무 비싸니까 정부는 50만원보다 규제 가격을 시장 가격 50만원보다 더 높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된다고 낮게. 그래가지고 어디요? 30만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임대료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에 있던 걸 이렇게 끌어 억지로 끌어내리니까 이제부터 단기가 어떻고 장기가 어떻고 막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임대료 상한을 50만원보다 위에 뭐 여기서 아까 80만원이라고 했는데 80만원이나 60만원을 정하면 아무 효과도 안 생겨요. 아무 효과도 아무 효과도 안 생겨. 근데 아무 효과도 안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괜히 쓸데없이 여기다 선을 그어보니까 서로 뭔가 만나죠. 그러니까 선생님 뭔가 일어나지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분명히 질문하는 사람 있어. 선생님 80만원이라도 줄 그면 여기 만나잖아요. 아무 일도 정말 안 생겨. 안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안 생겨. 아무 일도 아셨죠? 안 생겨. 안 생겨.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서 여자친구 안 생겨요. 뭐 그런 거 안 생긴다고. 제발 부탁이야. 제발 질문하지 마세요. 분명히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낮아야 돼. 이 시장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낮아야지 뭔가 생기는 거지. 이거보다 높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강조했으면 됐어요. 이제부터 분석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분석할 거예요. 봐봐요. 중요한 거 보자고요.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자 밑줄 임대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야. 임차인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가 주로 임차인이니까 주택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예요. 자 그래서 별표 이거 별표 너무너무 중요해. 자 밑줄 규제 가격은 반드시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하면 낮아야 돼. 낮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규제 가격 과로 시장 가격 과로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표시를 부둥을 표시해 놓으세요. 잊어먹으면 절대 안 돼. 진짜 그리고 이것도 더 중요해. 시장 가격보다 높으면 아무런 규제 아무것도 안 생겨.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생겨. 그 딴 정책은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선생님 아까 그림에서 아니라니까 맛나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묻지도 말고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정책 이라는 자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면 일반적인 물가보다 비싸면 이 임대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물가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 임대료 규제는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도 그냥 쓰이더라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물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효과를 볼게요. 효과. 효과는 안 좋아. 일단 안좋고 안좋고 안좋은게 바로 우리 저기 임대료 규제의 특징인데 봐봐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이제 싸죠. 싸니까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지금 단기에서는 이렇고 장기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왜 단기에서는 이렇게 공급곡선을 그리냐면 단기에서는 이 공급자들이 용도 변환도 못하고 신축도 못 짓습니다. 신축도 지을 수가 없고 공급량의 변화가 없는 기간을 단기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놓고 장기가 되면 용도 전환이 가능하길 용도 전환 그러니까 내 말은 주택임대를 상업용으로 용도를 바꿀 수도 있죠. 신축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변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로 그렸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단기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원래 이렇게 수직으로 긋는 편이 좋은데 단기에서 공급곡선을 우상향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절대 명심을 해야 되냐면 단기랑 장기랑 비교해서 장기가 더 탄력적이어야 돼. 장기가 이게 지금 수직이더라도 이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장기에서는 탄력적이고 이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공급곡선을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으로 그려도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어떻게 되면 안 되냐면 장기보다 탄력적이면 안 돼요. 단기가 어떻게 돼야 돼? 비탄력적이 돼야 돼. 무슨 얘기든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단기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애초에 시장임대료는 여기에서 형성이 돼 있었죠. 근데 어떻게? 상한임대료 규제 가격이 이것보다 더 낮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가격이 형성되니까 이게 지금 공급곡선이고 이게 수요곡선 아닙니까? 그렇죠? 수요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이만큼이 공급이고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 수요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초과 수요가 생긴다고요. 초과수요가 생겨.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에서 이렇게 낮추면 당연히 초과수요가 생기는데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임대료로 쌈으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 혜택을 받는다. 이거 밑줄 보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왜냐하면 원래 시장임대료가 우리 50만원 이었다가 30만원으로 억지로 상한을 만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50만원 내던 임차인들은 30만원만 내면 돼요. 20만원 그냥 번 거죠. 그렇죠? 혜택을 받죠. 기존의 임차인은 그런데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면 단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공급도 비탄력적이고 수요도 단기에서는 대체제를 찾기가 힘드니까 모두 비탄력적 동그라미 비탄력적이야 단기에서는 비탄력적 임대료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의 감소분은 적다. 따라서 임차인은 규제된 임대료 혜택을 받게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인의 단기에서는 혜택을 받아요. 이거 하나가 좋은 거야. 그나마.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 이해가 가요?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로 의한 주택공급 감소분은 적다. 내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초과수요가 초과수요가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주택공급 감소분이란 건 뭐냐면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걸 보지 말고 지금 봐봐요. 여기 공급 곡선도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모두 단계에서는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봐봐요. 이거를 자 여기서 볼게요. 지금 이거는 공급 곡선 단기고 이거는 수요 곡선 단기예요. 둘 다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장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장기에서는 장기에서는 탄력적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 선을 한번 거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거서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50만원 이거는 시장 임대료고 여기는 뭐냐면 규제 임대료 30만원이야. 그러면 단기에서는 초과수요가 요만큼 생겼죠. 요만큼 초과수요가 그죠. 근데 만약에 장기가 돼가지고 요게 탄력적으로 되면 보세요. 자 이제 만약에 공급곡선도 움직이겠지만 공급곡선은 그대로고 수요곡선이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된다고 봐봐요.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가격이 싸지니까 어떻게 탄력성이 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살라고 그러겠지.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 초과수요가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초과수요가 더 늘어나. 자 그럼 이제는 공급곡선도 탄력적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그럼 이거 봐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택의 자 여기 원래 균형에서 감소분 모자른 부족분이 요만큼 이었다가 이제 장기가 되니까 얼만큼 더 늘었어요? 부족한 게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야. 무슨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어떻게 돼? 초과이윤이 애초에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이었다가 탄력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급의 감소분 부족분이 더 늘어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 탄력적이니까 살려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만큼 이만큼의 초과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게 보이죠? 탄력적일수록 더 늘어나 그런데 장기에서는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초과수요는 단기보다 장기가 초과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럼 초과수요가 많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나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가 훨씬 나쁘다고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봐봐요. 아까 그래서 이제 이해가 다시 한번 이거 읽어봐요. 자 이거를 그림을 보면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면 단기에는 자 밑줄 단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이에서 임대료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의 감소분 아까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 때 훨씬 감소분이 컸죠. 근데 단기에서는 당연히 적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과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임차인은 임대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단기의 효과는 어떻다? 단기의 효과는 기존의 임차인은 혜택을 받는다. 요 정도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초과수요가 있고 기존의 임차인은 득을 본다. 장기에서 봐봐요. 장기 장기는 아까 우리 봤지만 단기하고 비교할 때 보세요. 여기 수직으로 하니까 그림이 더 쉬운데 단기에서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니까 초과수요가 요거밖에 안 됐죠. 근데 장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원래 50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국가에서 30만원만 받아 그러니까 이 공급자들이 용도전환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야 이거 지금 30만원 받으라는 얘기야? 열받나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상업용으로 바꾸거나 공업용으로 바꿔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돼. 그러면 아까 초과수요가 요만큼밖에 안 됐었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비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초과수요가 이만큼 장기에서 더 많이 늘어나는 거야. 초과수요가 많을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봐봐요. 이 그림 기억하시고 그래서 장기효과를 보면 이거 다 중요합니다. 장기효과는 자 밑줄 장기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좀 더 탄력적으로 변해. 탄력적으로 변해. 그래서 임대료 하락으로 수요는 증가 수요는 증가하죠? 공급은 감소하잖아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초과수요가 더 커지는 거죠. 어떻게 아까 우리 이 그림 봤잖아요. 이 그림 이 그림에서 공급은 더 감소하고 수요는 또 증가하니까 초과수요가 훨씬 더 커졌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낮은 임대료 때문에 관리 부실로 임대주택의 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밑줄 이것도 나쁜 건데 뭐냐면 자 이제 원래 50만원 받았으면 임대인이 관리도 좀 잘해주고 그럴 텐데 30만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저기요 저 요것 좀 고쳐주실래요? 그러면 임대인이 야 그냥 나가 너 말고 지금 줄 섰어. 여기 초과수요가 많지 않아요. 너 말고 들어오겠다는 줄 섰거든.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주택의 질은 점점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거 서비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여기 다 있어요.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3번 규제 가격이 규제 가격이 균형 균형 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주택 소유자는 임대주택을 자 밑줄 상공업용을 용도로 전환할 것이며 임대주택 공급자는 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해서 장기에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안 지워버린단 말이야 안 지워버려 장기에는 초과수요가 더욱 심각해진다. 그쵸? 장기에는 더 초과수요가 심각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임차인은 지불을 얻기 위해서 밑줄 암시장이 형성돼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돼서 음성된 지불이 뒤따르게 되고 법적 임대료보다 법적 임대료 임대료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장 임대료보다 더 높은 암시장 가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자 원래 우리가 이걸 한번 보면 지금 상한임대료가 이렇게 돼있죠. 그쵸?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빗금을 쳐봐요. 여기서 이렇게 빗금을 쳐보면 지금 이거는 수요곡선이란 말이야. 이거는 수요곡선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서 여기서 여기서 임대를 얻는 애들은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내도 더 그러니까 여기 50만원인데 여기서 소위 한 80만원 90만원 이래도 아주 뭐 급한 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서 꼭 살아야 되는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어떻게 해요. 상한임대료가 아니라 몰래 더 심지어는 50만원보다 더 비싼 그런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임대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는 30만원 내는데 관리비로 50만원 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암시장의 형성도 된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다 적어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에는 이런 안 좋은 일도 생기더라.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일단 거기에 한 번 들어갔던 임차인이 이사 갈라 그러겠어요? 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갔다 들어가서 있으면 안 나오려고 그래. 그냥 거기서 뼈를 묶고 그냥 아예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주할 경우 정당한 주택을 구하기 어렵고 현재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미추루색 규제 혜택을 누리는 기정 임차인은 주거이동을 하지 않다. 이러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임차인들은 주택난이 더욱 심지어 하겠죠. 이사를 가야지 뭔가 거기 들어갈 텐데 그렇죠? 안 좋은 거 다 있죠.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기억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기억하다 보면 다섯 개 정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에 이거 볼게요. 임대료 상한제의 특징 이거는 그냥 앞에서 했던 얘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어떠한 영향도 없다. 별표 이게 아무튼 제일 중요하다. 낮아야 된다. 그랬죠. 규제 가격은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제는 초과 수요 현상을 유발한다. 맞죠? 초과 수요를 당기나 장기나 해서 유발하죠. 그 다음에 단기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므로 장기로 갈수록 임대주택 수가 감소할 것이므로 초과 수요는 더욱 커진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단기에는 비탄력적 장기에는 탄력적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가 더 안 좋아져요. 4번 단기에서는 기존의 임차인은 혜택을 보고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택정책이 있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아셨죠? 맞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지금 우리 여기서 배우는 임대정책이 있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다 맞는 거야. 공공임대주택 이거 뭐건가 아셨죠? 맞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용 커진다. 오케이 밑줄 자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임대료가 하락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소비하려고 하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임대료 하락에 따라 공급을 더 많이 줄일 것이므로 아까 그림 우리 봤죠? 그거 교환해서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되더라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현실에서도 임대료 규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뉴욕 있죠. 뉴욕 뉴욕이 임대료 상한제를 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임대료 상한제를 반대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폭격기가 독일의 폭격기가 도시를 공습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도시에 입힌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이런 비난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럴까요? 왜? 그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학자들은 뭐를 제일 싫어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 가장 무식한 방법이야. 왜? 우리 원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초과수요 초과공급을 그 가격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가격 자체를 어떻게 이거를 좌지우지 하면 경제학자들은 너무 시장에 개입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런 안 좋다는 이론을 막 만들어낸 겁니다. 아셨죠? 제일 중요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쉬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교재 176페이지 보면 임대료 보조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결론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임대료 보조정책은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결론으로 나올 건데 이 임대료 보조정책이 임대료를 정부에서 좀 내주는 거죠.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임대료를 임차인한테만 보조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한테 보조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한테는 그야 말 그대로 임대료를 도와주는 거고 임대인은 사실 임대료 보조라고 이름이 되겠지만 얘네들은 신축을 신축 건물을 많이 지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건축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안을 뜯었다 보면 그러면은 주택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주택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임차인에게도 덕을 덕을 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따가 이것도 보고 이것도 서로 비교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보조정책을 크게 단기효과 장기효과로 나누는데 이것도 결론만 외우면 됩니다. 결론만 외우면 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는데 아무튼 결론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 불량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 임대주택이에요. 여기는 불량주택이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주택이야. 여기에는 지금 한 100채 정도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임대료는 50만원이었어. 그러면 이 불량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임차인들의 소득이 그냥 소득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실질소득이라고 하니까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불량주택에 안 살고 어떻게 해요. 임대료를 보조를 받았으니까 비록 여기보다 좀 비싸지만 50만원은 임대주택으로 살려고 하겠죠. 근데 주택이 100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단기에는 어떻게 돼. 그렇죠. 단기에는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니까 보조금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죠. 그 원인은 뭐예요. 보조금에 의한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가에 의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죠. 단기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해요. 초과수요가. 그럼 초과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50만원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70만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령 초과수요가 한 30가구 정도 있었다고 칠게요. 30가구 정도가 더 초과수요가 있어서 70만원으로 임대주택이 오른 거예요. 이게 초과수요야. 초과수요. 30가구가 이사 왔어. 이사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초과수요는 누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임대인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누가 이익을 봐요. 보조금을 비록 임차인에게 줬지만 단기에서의 그 과실은 누가 갖고 간다. 그렇죠. 임대인이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니 임차인을 좀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임대인이 좋으면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듯이 단기에는 이렇지만 장기에서는 결국 임차인에게 효과가 돌아갔는데 장기가 됐어. 장기가 되면 보세요. 이제 원래 50만원 받던 게 70만원으로 초과수요가 있죠. 장기가 되면 신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축 주택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그렇죠. 그냥 30가구 30가구도 짓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5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가격은. 그래서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하고 다시 어떻게 이 임대료는 원상태로 돌아온다. 초과수요도 소멸된다. 초과수요가 소멸하면서 임대료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임차인이 장기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불량주택에 살았다가 50만원에 더 좋은 주택에 살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거 봐봐요. 결국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뭐가 뭐가 돼야지 임차인이 좋은 거야. 여기서 신축 주택이 생겨야지 결국 신축 주택이 생겨야지 임차인에게 그 효과가 미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기에서는 임대인한테 그 효과가 가지만 장기에서는 결국은 임차인도 혜택을 누리게 되더라. 근데 만약에 이 보조금을 보조금을 임차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줬으면 임대인에게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임대인한테 보조금을 주면 특징은 뭐냐면 단기에서는 아무런 일도 안 벌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게 그거 가지고 새 건물 지으라고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단기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장기에서는 어떻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축이 증가하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면 가구가 원래 100채였던 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0채가 그냥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50만원이었던 게 가령 40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임대료가 내려갔으니까 40만원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러니까 장기에서는 장기에서의 효과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건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건 장기에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는 다 결과가 똑같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차이는 이따가 줄그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장기에서 좋아져.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보조금 효과.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가 안 좋겠어요. 보조금질로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장기에서 효과가 좋지만은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효과 볼게요. 단기효과 보면 저소득층의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부담원은 임대료 진비율이 그만큼 적어져서 밑줄. 실질소득이 상승해. 그래서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켜요. 자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대인은 초과이윤을 누린다. 따라서 이게 중요해요. 단기에서 임대료 보조금의 단기적 효과는 누구? 임대인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단기까지 들으면은 야 이 정책이 효과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몇 페이지예요? 그렇지 176페이지죠. 자 그래서 장기효과를 보면 장기효과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이 증가하죠. 그래서 임대료는 다시 하라고 여기 밑줄. 임대료는 다시 하라고 해? 신규공급 증가. 그래서 초과이윤 소멸하고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복귀. 그죠?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뭐가 들어가요? 혜택이 이게 중요해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제가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보조해줬을 때 그 효과를 한번 보겠는데 자 이거는 누구한테 보조하는 건 임대인한테 보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설자금을 지원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더 많이 신축주택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자금을 지원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자 근데 2번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인에게 주는 것은 단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밑줄 공급증가와 주택소비량을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급증가로 효과를 누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임차인 혜택은 단기에는 발생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만 나타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장기적으로는 똑같이 임차인의 혜택을 누리죠.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나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주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단점이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공급자에게 즉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돼. 밑줄. 왜? 그렇죠. 임차인한테 보조금 주면 그 돈 가지고 임차인은 아무데나 이사 갈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 우리가 뭘 분석했냐면 보조금을 보조금을 줬을 때 장기냐 당기냐를 분석을 했죠. 자 근데 이번에는 보조금을 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쿠폰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현금 보조는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적어놓고요. 임대료 보조는 밑에다가 쿠폰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그러면 보조금을 돈으로 줄 때하고 임대료로 주는 게 어떻게 다르냐면 보세요. 이겁니다. 그냥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죠. 자 원래 임대료가 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50만원이면 너무 저소득자에게 힘드니까 보조금을 돈으로 20만원 주죠. 그러면 저소득자는 20만원의 보조금 플러스 자기 돈 30만원 내가지고 50만원 내면 됩니다. 이게 현금 보조예요. 근데 이번엔 국가가 쿠폰을 주는 거예요. 쿠폰 쿠폰을 20만원짜리 쿠폰을 주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거는 임대료 내는 데만 써야 돼 라고 적혀있는 거죠. 주택 바우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쿠폰을 쿠폰과 30만원을 더해가지고 50만원 만들어서 임대인한테 주면 임대인이 이 쿠폰을 어디 은행 가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금 보조를 뭐라고도 하냐면 소득 보조라고도 하고 임대료 보조는 가격 보조라고도 하고 이때 사용되는 쿠폰을 우리가 주택 바우처라고 부른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포인트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임차인이 효용 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더 좋아. 밑에다가 돈 그 다음에 하지만 임대료 보조 정책의 효과 동그라미 효과 면에서는 임대료 보조가 좋아요. 밑에다가 쿠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쿠폰이랑 돈으로 주는 것 중에서 어느 게 임대료를 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쿠폰으로 주는 게 임대료 보조 효과가 있겠죠. 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쿠폰에 임대료로밖에 못 쓰게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현금 보조 같은 경우에는 돈 받아놓고 어떻게 그렇죠. 임대료 안 내고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그걸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가 더 좋다. 효과면에서는 임대료 보조가 좋지만 임차인의 효용 임초인이 행복 어느 게 더 행복해요. 당연히 돈으로 받는 게 더 행복하겠죠. 돈 받으면 다른 용도로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죠. 효용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좋고 효과면에서 임대료 보조 효과면에서는 임대료 보조가 좋다. 요거만 알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보조 정책의 특징을 보면 결론은 1, 2, 3번 좋은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1번을 볼게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 규제와 달리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뭐를 공급을 증가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둘 다 임대인에게 보조하건 임차인에게 보조하건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니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특히 밑줄 공급의 탄력성이 클 때 효과가 나타나. 공급의 탄력성이 클 때 왜?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초과수요가 발생해서 임대료의 가격이 올랐죠. 임대료의 가격이 올라서 초과수요가 발생했는데 이 가격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건축업자들이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100채 더 지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탄력성이 작으면 10채밖에 안 지워. 그럼 공급이 많아져야지 효과가 있는데 공급의 탄력성이 커야지 더 주택을 많이 지워서 어떻게 더 가격이 낮춰지겠죠. 공급 국선을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더 커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에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던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던 뭐의 확대로 공급량의 확대로 임차인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거는 마찬가지 라는 얘기예요. 물론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3개 다 좋아. 근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임대 정책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볼게요. 이 공공임대주택은 뭐냐면 정부에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정부가 정부가 임대주택을 지어버려 그래서 임대주택을 시장보다 값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직접적 개입을 하는 거죠. 왜 직접 자기가 공급자로서 나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적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일단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이것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것도 결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원래 사적시장이 있었어요. 사적시장 사적시장에 지금 가령 임대료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100만원이고 여기 200 가구가 여기 있었습니다. 200 가구가 있었어. 근데 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방금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거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여기다가 50채를 만들면서 50채를 만들면서 임대료를 50만원을 받는 겁니다. 50만원을 받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사적시장에 있는 애들이 일로 이사오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일로 이사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던 애들이 일로 이사가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는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왜 수요가 이쪽 수요를 이쪽으로 뺏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임대료가 하락해. 임대료 하락 하락 얼마까지 하락하냐면 이거에 맞춰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락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단기적인 효과를 보면 단기적인 효과를 보면 일단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들은 원래 100만원 내다가 50만원 받으니까 공공임대주택에 공임이라 그렇게 줄여가지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좋은 거죠. 근데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사적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사적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도 임대료가 낮아졌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좋았죠. 단계는 어떻다는 얘기에요. 둘 다 좋다는 얘기에요. 얘는 왜 가격이 내려졌어요. 그렇죠.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공공임대주택에 개발해서 자 그런데 이제 장기로 들어가보자. 장기 장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사적 시장이 사적 시장이 여기에 있는 집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용도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용도 전환을 시켜서 200가구였던 것을 이제 50채가 여기로 이사갔죠. 그러니까 150가구로 줄여버려요. 그러면 가격은 다시 어떻게 된다. 가격은 50만원이었던 게 다시 시장 균형가격이 100만원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장기가 되면 임대료는 다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장기에서는 사적 시장에 사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효과를 받지 못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계속 50만원을 받겠죠. 그러면 결국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누구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공적 임대주택만 여기에 사는 세입자만 혜택을 보고 사적 주택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왜? 집이 많아야지 집이 많아야지 시장이 활성화돼서 더 임차인들이 갈 곳이 많은데 오히려 사적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난 만큼 줄어들었죠. 장기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에요. 누구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 임대주택에 새 들어서 운 좋게 먼저 들어온 애들한테만 이익이 돌아오고 결과적으로 장기로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179페이지에 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표를 자 그러면 우리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보조금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단계에서는 어땠냐면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만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임대료 보조에서는 임차인도 임차인이 혜택을 얻는 거는 실질소득이 증가하죠. 그리고 초과이윤이 발생해서 임대인도 혜택을 얻어요. 둘 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공적임차인 사적임차인 모두 혜택을 받았죠. 그럼 장기로 가보죠. 장기에서는 임대료 구제로 임대주택난이 엄청나게 심야가 됐죠. 왜? 그 이유는 임대주택의 수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를 하면 이제 임대주택의 수량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혜택을 결국은 얻게 된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에서는 임대주택의 수량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만 혜택을 얻어요. 공적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특히 임대료 규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뭐냐면 임대 정책이었어요. 주택 임대 정책 그러면 이제 이번엔 사는 거 사고 파는 거 주택 분양 정책을 한번 가보자고 주택 분양 정책 그러면 주택 분양 정책은 크게 분양가 규제 정책과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 있어요. 자 이거는 분양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 이 분양가가 뭐예요? 분양가 분양가는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처음에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처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를 최초에 우리가 이거 수분양자라고 하는데 최초에 A라는 사람한테 이거 처음에 팔았죠. 이때 만약에 3억 주고 팔았으면 최초에 사람이 지어가지고 최초에 팔 때가 분양가 입니다. 분양가 그럼 만약에 A가 B한테 이거 A가 B한테 4억 주고 팔았죠. 그럼 4억은 분양가라고 그래요? 아니죠. 이거는 매매가 지. 매매가 그럼 분양가는 뭐예요? 최초에 건물 지을 때 건물 최초로 지어가지고 처음 사람한테 팔 때 우리가 수분양자라고 그러는데 수분양자한테 팔 때의 가격이 분양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그 다음부터 파는 거는 분양가라는 거 아니에요. 매매가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 팔 때의 가격을 분양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분양가 규제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세요. 이거는 임대료 규제와 유사하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원래 아파트 가격이 5억은 받아야 되는데 5억이 너무 비싸니까 야 3억만 받아 라고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분양가가 시장가보다 높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높으면 안 된다고요. 분양가가 낮아야 돼. 이것도 똑같아. 아까 임대료 규제에서 제가 낮아야 된다고 엄청 강조드렸죠. 똑같아. 그래서 신규 주택을 자, 밑줄 시장 균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게 중요해.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규제하는 일종의 분양가 상한제 상한제 아까 임대료 상한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예요. 자, 그 다음에 효과를 보면 아까 우리가 임대료 규제에서 봤던 안 좋은 내용들이 여기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봐봐요. 공급의 질이 저하가 돼. 공급의 질이 저하가 돼서 공급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억 받을 거를 기껏 지어놔봤자 3억밖에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지을라 그러거나 아니면 더 저질 재료 값싼 재료로 이걸 지을라 그래서 부실 공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해. 그 다음에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약화돼서 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다? 초과 수요가 생기죠. 아까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봐봐요.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중고주택 시장 가격도 결국은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신축주택이 계속 공급이 돼야지 가격이 안정이 될 텐데 이 신축주택이 안 지어지니까 중고주택의 가격도 오르게 되는 거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의 가격의 차이 때문에 투기적인 가수요가 발생해요. 왜? 지금 시장에서는 5억으로 중고주택은 팔리고 있는데 새로 지은 게 이게 3억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훨씬 싸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주택의 투기가 증가하겠죠? 그럼 투기가 증가하게 되면 뭐가 생겨? 우리 소위 얘기하는 프리미엄 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고주택도 가격도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의 주거나는 더욱 악화돼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 규제를 우리가 실시하려는 이유가 주거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급비용을 낮추려고 토지 가격이 높은 도심지역보다 가격이 낮은 외곽으로 외곽으로 나가 토지가 싼 데로 가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토지 이용이 난개발을 초래해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건 죄다 갖다 갖다 붙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규제 가격이 저가니까 뭐보다 시장 가격보다 싸죠. 그러니까 주택의 과소비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50평짜리 아파트가 시장에서 5억으로 팔리면 만약에 50평짜리 아파트가 3억으로 팔린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3억이었으면 50평이 아니라 30평을 30평 정도를 써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택의 과소비가 아닌 거죠? 원래 시장에서 50평에 5억이면 3억을 줬으면 이 사람들은 30평만 소비해야 돼.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30평이 아니라 더 많이 20평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소비에 의한 자원의 낭비의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것 여기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 규제에서 나왔던 얘기가 웬만한 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중고주택의 가격마저 오른다는 거야. 왜냐면 당연한 거죠. 공급이 낮아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정책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무지하게 안 좋아. 안 좋은데 낮아야 돼. 분양가는 시장가격보다 낮아야지 정책적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중고가격의 중고주택의 가격도 상승을 시킨다. 안 좋은 얘기 다 적어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봐봐요. 분양가 자유라 이번에는 분양가를 그냥 니들 알아서 받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대부분 분양가 규제정책의 단점을 어느정도 보완하지만 이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자유라는 어떤 점이 있냐면 시장 가격이 그냥 맡기는 거야. 그래서 민간 공급을 더 촉진을 시켜서 공급을 늘리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투기적인 수요가 여기에서 되게 심했는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돼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단점은 뭐냐면 공급업자가 돈 벌려면 소형 아파트 지어야 돼요. 대형 지어야 돼요. 대형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업자가 대형 주택에 위주로 공급할 될 것이니까 저소득층의 주권안은 심화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대형 주택 보유과세를 좀 더 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형 주택을 짓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 근데 아무튼 봐봐요.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나 분양가 규제 정책 둘 다 어떻게 해요. 저소득층의 주권안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돈 벌라는 얘기예요. 소득을 증가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우리 여과에서도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양가 규제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라. 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분양가 규제 정책은 자 이거 두 개 두 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일단 건설업체 수익성이 약화되죠. 공급을 유축시켜. 그래서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요. 왜? 투기 수요는 어디에서 증가하는 그렇죠. 새로운 신축 가격이 시장 가격인 중구주택보다 더 싸니까 그래서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과소비와 자원 낭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의 질적 저하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주택 투기 수요 증가 중구주택은 가격 상승. 왜? 공급이 감소하니까 저소득층의 주권화는 더욱 심화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자유라는 주택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공급을 활성화시키는데 단점은 뭐예요? 요거는 대형주택 위주라는 거. 그래서 분양주택의 질적인 향상은 가져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투기 수요 감소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된다는 거. 분양가 규제 정책의 단점을 분양가 자유라가 웬만한 거는 다 커버를 하지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점이 대형주택 위주로 짓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분양가 자유라를 하게 되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두 개 비교해서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외워집니다. 일부러 제가 이렇게 비교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교재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선분양과 후분양제도가 있는데 우리 선분양제도 옆에다가 모델하우스 그렇게 적으세요. 이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 선분양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익숙한 게 선분양이에요. 선분양은 먼저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먼저 먼저 분양이 파는 거잖아요. 먼저 팔아. 먼저 팔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팔아가지고 가령 공사를 한 10% 정도 진행하면 만약에 이 분양가가 1억이다. 그러면 이 수분양자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10% 지으면 천만 원 보내주고 20% 공사가 진행되면 천만 원 더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자금 부담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구매자가 한다고요. 구매자가 구매자 쪽에서 자금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험 부담이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치? 이 구매자 쪽이 위험해. 그쵸? 왜냐면 건물 짓다가 얘가 파산해가지고 중도에 멈출 수도 있죠. 그럼 위험 부담들을 산 구매자 쪽에서 이게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후분양은 뭐다? 후분양은 나중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후를 나누는 거는 건물 다 지어지기 전에 파는 거고 후분양은 이제 아파트를 완벽하게 다 지은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을 누가 했겠어요? 그렇죠. 여기 분양자가 했겠죠. 건설자가 자금을 다 공급자가 된 거예요. 공급자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소비자인 구매자가 모든 위험을 떠안지만 후분양에서는 건설자가 위험을 떠안는 거야. 어떤 위험이 도살이겠어? 미분양 사태 안 팔려. 안 팔린다고. 근데 여기서는 안 팔린 일은 없겠죠. 분양이 다 돼야지 건물을 지을 거니까 여기서 미분양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공급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어느 거겠어요. 당연히 선분양을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선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후분양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일 거고 그리고 후분양으로 하면 이 구매자도 좀 안 좋은 게 선분양에서는 돈을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죠. 근데 후분양에서는 이거 돈을 한꺼번에 주거나 훨씬 선분양보다 자금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구매자 쪽에서도 자금 부담이 커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선분양과 후분양은 돈을 누가 냈느냐 돈을 자금을 누가 대느냐 위주로 보셔야 돼.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래서 주택의 선분양 제도를 주택을 완성하지 않고 토지만 확보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분양가격을 규제하는 대신 주택가격을 순차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민간 건설업체들의 택지 확보 주택건설 재원을 만원을 도입하였다. 뭐 그냥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건물 짓기 전에 땅만 확보하고 그냥 미리 판다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자 건설업체에 자금난은 해소가 되죠. 그 다음에 미분양 사태를 예전할 수 있어 예방할 수 있어 먼저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 요런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러면 선분양 제도를 실시할 때 효과는 뭐냐면 주택 할부 구입이 가능하니까 구매자 측에서도 자금 자금을 어떻게 해요. 자금을 융통하기가 쉬워요. 두 번째 부족한 건설 자원을 공급자 측에서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 투기가 얘네들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건물이 안 젖은 상태에서 도대체 시장가격이 얼마로 형설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구입자의 위험부담이 증가한다. 돈을 얘네들이 먼저 샀으니까 사업이 중단되는 어떤 파산으로 사업 중단이나 가격이 변동 모든 위험을 구입자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자의 주택공급 주동권을 공급자가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질도 여기는 별로 안 좋겠죠. 왜? 여기 후분양은 완전히 다 제대로 지워놔야지 팔 거 아닙니까? 질적으로도 후분양이 더 좋아요. 질적으로는 자 그래 자 그러면 후분양 제도를 볼게요. 후분양 제도는 주택을 완성한 후에 분양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기가 억제가 돼. 아까 여기는 투기가 있었죠. 선분양에서는 근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돼요. 자 그리고 후분양 제도의 효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투기가 억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구입자의 위험부담이 감소하고 시장 주도권도 누가 소비자가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주택 건설 자금의 비용은 근데 증가한다. 왜? 그죠?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겠죠. 건설 자금에 대한 그 다음에 주택 구입자금을 일시 지불로 인한 목돈 마련 의 부담이 있어요. 구매자 쪽에서는 요거는 공급자 입장이고 요건 구매자 쪽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중대형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후분양도 그죠? 요것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더 절실하죠.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자금력이 약한 건설업체는 돈이 없으면 이제 건설 아예 시작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을 삼아나도 독가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요정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표를 보고 비교해서 요걸 비교하면 됩니다. 비교해보자고요. 선분양 제도 그러니까 요 표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외우면 돼요. 구매자 부담이 크다. 구매자 부담이 후분양은 작다. 그죠? 그 다음에 분양가가 싸니까 투기라던가 과소비 조장을 우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죠. 비교를 하시면서 외우시라고 억지로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요거 비교를 한번 해보면 고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답안에서 그 다음에 부실시공으로 주택의 질의 저하가 가능성이 커지죠. 그죠? 하지만 요거는 다 만들고 팔아야 되니까 주택의 질은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서는 소비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완화가 돼요. 목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도 용이하지만 4번은 어때요? 여기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 부담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주택 구입 능력이 커 그래가지고 어때요? 건설사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니까 대형 건설사만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독가점에 우려가 있다. 독가점에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주택공급이 여기는 원활한 편이지만 여기는 주택공급이 당연히 부족해질 우려가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선분양과 후분양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포인트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임대료 상한제 여기 이제 임대료 상한제라고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된다. 최고의 포인트 오늘 임대료 규제는 장기에서 초과 수요가 더 심화되고 탄력적이수록 초과 수요가 더 심화가 된다 그랬죠. 임대료 보조정책은 좋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수는 결국은 변하지 않았어요. 공적시장 임차인만 혜택을 얻었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임대료 상한제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더라. 라는 것까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임대료 규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기출문제 풀어보자고요. 임대료 소식